강재가 이렇게 웃음을 해놨다 보니깐? 강재가 이렇게 웃음을 해놨다 보니깐? 진짜 싫어하네 나도 입기 싫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할 때 해주시면 안 돼요? 다 벗기 쉽지 않거든요 하색을 10개 붙여가지고 더 계시다가 가실거면 패스 남는 거 하나 되겠나요? 저희는 일출까지 보고 내려갈거니까 그때까지만 보여주시겠어요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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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이 ==== 잠시만요 컷! 컷 일파가 납니다 컷! 컷 받으실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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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 잘못했어요. 다 알아듣으면서 저래요. 수선이라고 해놨습니다. 아유 고맙습니다. 그리고 워낙 준비 안 됐는데 갑자기 와가지고. 아유 걸어줄나 싶었는데 진짜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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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춥게 했나? 어디를? 너무 갑자기 강제가. 귀여워. 몇 shares. 아유 주식이 생겨와도. 네 nombre 알았어요? 하나님 갈 때from 두 INFORMATION 셀 39 1945 그리고 우리 채널 einer 저희가 이후로 가지고 등장하ieht 바람이 넘어가야 불어. 머리 약간 흩어져서 멋있는데? 아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나.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. 아니야 나는 되게 멋있었어. 그래? 인생을 돌아보게 되니까 계속 가야 되나. 교수님 운영기 끊지 말라고 그랬는데. 앞에서. 아니야 근데 멋있게 흔들리는 머리가 아니야? 아 왜. 아 왜. 왜요. 그럼 지금 담요 들고 있는 거네. 네 맞아요. 그냥 점프해도 되는데. 자꾸 벗고 있었대요. 보통 벗고 붙여들기 있어야 돼요? 나 같은 사람은 친구를 할 수 있어요. 하얀다. 뜨는 거지. 액션. 액션. 그렇다고. 지금. 됐어요. 액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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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사람하고. 나 같은 사람하고. 친구 할 수 있어요? 손님 말고. 마시네요. 왜요? 연기 진짜 좋아해요. 액션. 연기에요. 형! 나 같은 사람하고 친구 할 수 있어요 손님 말고 예스! 예스 친구라고 이렇게 지구가 된다 본 방송만큼 재밌는 비하인드 메이킹 영상 추천 메이킹은 다음 메이킹은 이쪽